안녕하세요. 모리위원에서 새롭게 일하게 된 AI 도우미 모리라고 해요.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PRF와 기존의 PRP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요즘 혈액줄기세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혈액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줄기세포는 지방에서도 떼고 여러가지도 떼는데 추출을 혈액에서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건데요. PRP, PRF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간단하게 PRP란 뭘까요? 네, PRP란 사실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지 한 15년 벌써 넘은 건데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다. 플레테리 리치 플라스마 이런 뜻인데 혈소판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혈소판 안에는 수많은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 같은 우리 몸에 피부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PRP인데 요즘은 비슷한 개념으로 피부린이라는 섬유질을 활용해서 PRF도 같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장님 PRP가 초기 1세대부터 현재 3세대 PRF까지 발전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RP는 발전을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1세대 PRP는 아주 초창기인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칼슘 같은 화학물질을 좀 첨가하고 단순하게 원심분리를 해서 사용하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통증도 제법 있었던 게 1세대인데 그 이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원심분리도 좀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해서 중요한 퍼피코트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화학물질도 조금 더 작게 쓸 수 있고 통증도 더 적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1세대는 관절 피부 염증 완화 등 했었지만 2세대는 탈모랑 피부 재생에도 많이 확장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세대 PRP부터 혈액질기세포 개념이 좀 들어갔어요. CD34라는 마크가 혈액에서 검출됨으로써 줄기세포의 성분이 덜 있다 라고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말로 혈액질기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CD34 마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3세대 PRP 또는 PRF F는 피브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런 것을 추출해 내는 최신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3세대의 특징은 화학물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게 없죠. 자기 피만 갖고 만든 제품이 활성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심분리를 철저하게 저속으로 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없이 물리적인 통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혁신적인 이런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 피부재생 이런 물질도 옛날에는 좀 짧게 작용했다면 요즘은 최소 2주 이상 한 번 사용하면 그 물질이 계속 인체에 영향을 한참 미치는 계속 그 물질을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발전된 3세대의 PRP, PRF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PRF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순서는 체열, 원심분리, 혈장분리, 활성화, PRF 추출, 필요한 부위의 주사순으로 진행됩니다. 총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30에서 6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 다음 원심분리기에 넣고 3분 정도 원심분리를 해 혈장층과 적혈구층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최신 3세대 장비인 엑셀바이오 장비의 왼쪽 혈장 분리 장비를 통해 혈장을 확실하게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활성화 장비를 통해 아무런 화학약품 없이 약 5분 정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원래 채취했던 혈액 양의 약 절반 정도가 최종적으로 추출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환자가 필요한 부위의 주사를 통해 두피나 피부 밑에 넣어주어 몸 전체의 세포가 활성화되게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PRF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원장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네 PRP와 PRF의 효과는 크게 보면 재생, 항염증, 진정 이 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에도 쓰고 피부에도 쓰고 통증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만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탈모치료에 이런저런 약도 쓰고 두피염 같은 경우에 스테례도 쓰고 항생제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죠. 이 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서 훨씬 안전하고요. 그리고 피부에는 피부의 색소, 잡티, 기미 이런 게 상당히 고민인데 상당히 옅어지고 피부에 탄력도 주면서 자연스럽게 잔주름도 많이 없애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통증이 많죠. 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통증, 우리 통증이 있는데 통증에 PRF랑 PRP를 쓴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PRP와 PRF는 사용이 가능한 영역이 상당히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요즘 이 PRF가 혈액줄기세포 치료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던데 줄기세포 치료가 정말 맞는 걸까요? 네, 우리가 PRP에 대해서 혈액줄기세포다 이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P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2세대의 PRP부터 혈액줄기세포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그때 특정한 브랜드에서 CD34라는 물질이 추출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혈액줄기세포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사실은 말을 했는데 CD34라고 하는 마크는 줄기세포가 주로 있을 때 우리가 발견이 되는 그런 마크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갖고 혈액줄기세포다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모리의원 구독자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리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